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미 15개 읍면동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와 젊은 여성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늘 2032년에는 청주시가 인구 소멸 주의를 넘어서 위험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병회 기자입니다. 2014년 인구 80만 명을 넘어선 후 단 한 번의 인구 감소도 없었던 청주시. 하지만 지역 소멸 위험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지역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뒤 2년도 최한된 지난 3분기 현재 지방 소멸 지수가 0.86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 도심 중심가를 포함해 15개 읍면동이 이미 위험 단계이거나 고위험 단계에 놓였습니다. 이는 청주의 경우 직장 생활 등을 본격화하는 30대 젊은 여성 인구는 극감했지만 65세 이상 노령층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32년엔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후 2035년엔 지역 소멸 위험 지수도 0.4일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청주보다도 대도시 지역으로 취업이라든지 학업에 의해서 유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네들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책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여성 일자리 중심 도시, 여성 친화 도시가 단순히 청주시의 선언적 의미가 아닌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희입니다. KBS 뉴스 구병희입니다. KBS 뉴스 구병희입니다. KBS 뉴스 구병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